저 윤시윤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아까 배가 난파될 뻔한 장면에서 무척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촬영 에피소드를 좀 자세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물이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절에는 거의 없었던 외국으로 가서 공부도 하고 다시 목숨 걸고 돌아오는 그런 역할인데 어떻게 이해하고 좀 공감을 하고 연기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개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아까 고생한 이야기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모든 배우들이 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요 특별히 저희가 포스터도 그렇고 정체성을 바다를 건너서 항해를 했던 위대한 김대건의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었기 때문에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실제 배 모양으로 만들어진 수조 세트였거든요 한 10미터 이상 되는 그 높이의 배를 실제로 띄워놓고요 아래에는 기계 장치가 바이킹 놀이기구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걸 움직이면서 워터캐논을 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한 2주 정도를 촬영을 하면서 네 정말 어떻게 해놓은 한 번 물을 받는데 한 20분 걸리고 한 번 쏘고 났더니 상투랑 수염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한 5미터 이렇게 날아가 있더라고요 옆에 배우가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정말 볼거리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지나 놓고 나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망각의 동물이라 그런지 두 번째 질문은 상당히 제가 참 감히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요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신념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?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필사적으로 돌아왔고 지키고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의 대사도 있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꿈 그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음은 생각하는 게 moins 그냥 말하게됩니다 그동안에 있을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언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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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어는 시간이 흡악하고 ifik하는 것에 항상 흡악하고 있는 것 봐야 합니다